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집 너무 많아, 지금. 집 엄청 많은데? 땀나 땀나. 이미 지쳐보이시는데요? 지쳤어요. 이 친구도. 오늘 같이 가는 거예요? 네. 갈 거야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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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살이에요. 지금 9살. 이제 10살이에요. 잘했어. 그럼 너부터 먼저 갈게. 눈이 감겨서 졸면서. 졸아요. 예쁘다. 몇 살이에요? 아, 아기구나. 잘 됐다. 별이도 친구가 생겨서. 우리 별이 어디 있었어? 아, 너무 예쁘다.